안녕하세요 썩소입니다. 사진도 필요 없고 동영상도 필요 없이 키네마스터 자체에서 멋진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딴색 배경을 이용해서 만듭니다.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키네마스터 자체에서도 여러가지 다양한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. 터치해서 16대 9로 하고요. 그리고 미디어로 가서 단색 배경을 가서 여기 저는 검은 바탕 했죠. 검은 단색 배경을 터치했습니다.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검은 단색 배경을 길게 좀 늘려 놓았습니다. 그리고 이 검은 단색 배경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아이콘이 있죠.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. 이 아이콘이 뭐냐 하면 터치해 보면 알겠죠. 터치하니까 클립그래픽이라고 뜯죠. 클립그래픽입니다. 그래서 클립그래픽에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제가 이 클립그래픽을 다 다운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로맨틱 크리스마스 란 이것을 제가 다운받았어요. 이걸 터치합니다. 그리고 제일 위에 이것을 한번 오프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선택했어요.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. 플레이하면은 이런 아주 멋진 화면이 되었습니다. 아주 멋지죠. 그리고 이걸 이 색깔만 계속해서 하면은 지루하잖아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쉽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가위 있죠. 가위를 선택해 가지고 자릅니다. 분할합니다. 이렇게. 분할을 이렇게 여러가지 합니다. 자 그리고 제일 앞으로 가세요. 앞에 이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두 번째도 똑같은 꽃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죠. 그래서 두 번째 터치해 가지고 이 클립그래픽을 터치하면은 아까 거기가 나옵니다. 일부러 찾아가서 하려면 힘들잖아요. 이번에는 두 번째 것을 딱 터치합니다. 그럼 화면을 보세요. 다 달라졌죠. 자 여기 보세요. 앞에 것은 이런 장식인데 두 번째 것은 이런 장식이 되었어요. 그럼 세 번째 가서도 세 번째 가서도 터치해서 클립그래픽 터치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 것을 터치합니다. 또 달라졌죠.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또 다르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클립그래픽 터치가 여기서도 여기는 미들 03 있죠. 이걸 선택했습니다. 화면이 또 달라졌죠. 이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것도 터치해서 아 또 03 했죠. 04를 합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04. 다르죠. 화면이 다르죠.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서 좀 더 해야 되니까 좀 길게 늘려서 아까처럼 그렇게 자릅니다. 가위로 가지고 분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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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합니다.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아까 요거 했잖아요. 여기서 이거 하고 이거 그 다음에 요거 할 차례죠. 요거죠. 이거 맞나요. 맞네요. 여기서 이거네요. 이걸 선택해서 클립그래픽 선택해서 아까 네 번째 했잖아요. 요거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로 선택합니다. 그리고 저장해요. 그 다음에 또 터치해서 클립그래픽 터치해서 이번에는 엔딩을 합니다. 엔딩 엔딩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터치해가지고 다시 클립그래픽 해가지고 이번에는 첫눈 이런거 첫눈 첫눈 첫눈을 선택해서 탁 집어넣으면 눈이 오는 이런 화면이 됩니다. 이게. 그리고 타이틀도 늘 수 있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 해볼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스치해도 바꿀 수 있죠.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또 터치해가지고 클립그래픽 터치해서 다른 걸 또 할 수 있어요. 뭐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뭘 해 볼 거에요. 자 여기서 여기는 카메라 플레이스만 해 보겠어요. 툭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. 번쩍번쩍하죠. 여기 다른 거 몇 개 집어넣으면 되겠지. 그죠. 자 이렇게. 여기 여러가지가 있어요. 이렇게.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. 좀 요란스럽나요. 너무 요란스럽죠. 자 이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자 저장합니다. 그러면 약 39초 됐죠. 40초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이 음악을 가져옵니다. 여기서 오디오에서 제작권 없는 음악을 제가 좀 유튜브에서 몇 개 좀 받아 놨어요. 거기에서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.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오면 됩니다. 이건 뭐지. 이런 음악이 싫으면요. 뭐 여러가지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케이스. 이건 볼게요. 로커. 로커 한번 더 볼게요. 제가 그래서 프레임 합니다. 혹은 이런 음악에는 징글벨 같은 그런 이미 크리스마스 시즌이 뭐 지나갔지만 징글벨 같은 그런 걸 넣어도 되겠죠. 그리고 길이는 적당하게 더 널리 줄 수도 있겠죠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여기에 더 다른 걸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. 레이에 가서 오브레이를 가보입니다. 가서 여기서 뭐 여러가지로 예를 들면 풍선을 날린다던가. 풍선 한번 넣어 볼게요. 풍선 넣으면 풍선 이렇게 날아가죠. 다 차지하니까 곤란하니까 좀 줄입니다. 이렇게 회전시켜 보이세요. 회전을 하면 날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네요. 이렇게 바뀌네요. 이렇게 뭐 여러가지로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겠죠. 그 외에 여러가지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깐 이와 같이 크립 그래픽을 사용해서 단색 배경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키네마스터의 크립 그래픽도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.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지금 제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꾸밀 수 있고 거기에다가 오버레이를 첨가하면 더 자기가 원하는 그런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한 것은 단지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입니다. 여러분도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